안녕하세요. 군산 성산면에서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있는 박복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는 당근, 배추, 마늘 등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줘야 하는 등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도 좋은 작물을 재배하고 싶은 욕심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재배를 합니다. 당근은 빽빽하게 심으면 크기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앗을 빼곡하게 심고 나중에 속아주기를 해줍니다. 가을 당근은 파정 후에 잔말 처리랑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성껏 재배한 당근은 수확과 간단한 손질을 거쳐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급식에 출하를 합니다. 제가 로컬푸드가 생겼을 때부터 쭉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과정을 최소화해서 소비자분들께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재배한 작물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